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커세어 비루트 호소 RGB 와이어리스 XT 헤드셋을 들고 왔습니다. 버추 호소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이 제품은 2.4GHz RF 무선, 블루투스, USB 3.5mm 아날로그 총 4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신호 전송 속도나 안정성, 노이즈 측면에서는 3.5mm 아날로그, USB 2.4GHz 무선, 블루투스 순으로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2.4GHz RF 신호로 연결한 뒤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는 태부착이 가능하며 지향각은 전지향성이라고 사양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일 지향각이 아니기 살짝 의아한데요. 주변 소리를 어느정도로 수음하는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우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함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볼륨을 높이면 미세한 화이트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차용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목소리도 왜곡이 크지 않고 명료하게 녹음되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어서 주변 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긴 했습니다. 물론 전지향각 치고는 거리에 따른 소리 감세가 큰 편입니다. 이는 어렵지 않게 주변 소리와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음성 채팅용으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무선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더더욱 만족스럽고요. 끝!